페이지 64페이지입니다. 17번이죠. 주소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일단 1번 우리는 주소에 대해서 복수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1번은 맞는 지문이죠. 3번이 개념이죠. 주소가 뭐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말하고요. 5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법률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하면 그 행위가 나요. 가주소를 주소로 봅니다. 주소로 간주되는 것이지 추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5번이죠. 18번입니다. 부재와 실종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 부재자는 뭐냐면 주소지를 벗어나서 자기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생사가 불명한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생존하고 있더라도 부재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먼저 X가 되고 2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는 법정들입니다. 그렇지만 자유로이 사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일 할 수 있고 처분 행위를 하고자 할 땐 법원에 허가가 필요하므로 3번도 먼저 X가 되는 거죠. 4번. 실종 선고란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자도는 아니기 때문에 귀환해서 법률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5번. 잠수 장비를 채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러면 위험한 상태죠. 그렇지만 법원에 정하고 있는 특별 실종의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특별 실종의 원인이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입니다. 19번입니다.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이 답인데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는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법원에 허가를 얻어야 되고요.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다만 그 허가를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 허가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3번. 재산 관리에는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 추인의 형식으로 가능하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문은 반복적이죠. 20번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니 법원에 허가 없이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죠. 자 그럼 뭐가 있습니까?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용 개량 행위를 하실 수가 있죠. 자 1번 보시면 부재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처분 행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독자재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예요? 1번이 되는 거죠. 21번입니다. 부재와 실중한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허가는 사전에 그렇지만 추인의 형태로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1번 전쟁에 인한 특별 실종 기간은 3년이 아니라 1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번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으로부터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그 선임 결정에 취소가 있어야 권한이 소멸되겠죠. 따라서 사망이 확인됐다니 부재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취소를 해야 비로소 권한이 소멸되면 한 번 더 뭐죠? X가 되고요. 5번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죠.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상속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문에서 직계 전속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 그러면 이 직계 전속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속권자가 아니라는 얘기고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도 X가 됩니다. 22번입니다. 갑은 2007년 1월 1일 여행을 떠나놓고 생사를 할 수 없다. 갑에게는 어머니, 의회가, 아들, 병이 있다. 이 가난 설명으로 옳은 곳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답은 먼저 5번이죠. 앞에 있었던 문제와 중복되는 문제니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23번입니다. 실종 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5번이 답입니다. 왜요? 실종 선고는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돌아와서 새롭게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되는 것은 아님으로 옳은 곳은 5번이죠. 24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2번 보시면 부재자의 후순위 재산 상속인은 선순위 재산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답은 2번입니다. 왜 상속권이 없습니까? 보시면 기출 문제를 쭉 풀게 되면 문제가 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반복이 되면 알 수가 있죠. 25번입니다.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실종 기간이 만료될 때부터 사망한 것을 간축해야 되죠. 그럼 역으로 실종 기간이 만료됐을 때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고일까지 생존하는 것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종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요?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실종 기간이 만료될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요. 따라서 4번 보시면 부재자가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에 실종자는 그 선고일까지가 아니라 실종 기간이 만료될까지 생존한 것으로 보니까 추정되니까 4번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6번입니다. 17세인 갑은 2020년 6월 10일 법정돈 의뢰 동의 및 처분 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병에게 50만원에 팔기로 한 매매액을 체결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의 답이죠.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 거래한 상대방은 추인 여부에 대해서 촉구할 수가 있는데 촉구할 수 있고 또 철회할 수가 있는데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알 수 있고 추인 전까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모른 것은 5번이죠. 27번입니다.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4번입니다. 재산관리인이 법원에 처분허가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그 허가를 찍히게 되세요. 그럼 이거는 취소가 되면 소급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소된 장례에 대해서만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처분행위나 수업화의 효력을 잃는다는 질문은 X점. 다시 말하면 이 허가 걸증의 취소는 취소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승리는 취소가 아니라 철회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3번, 3번입니다. 28번,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주소가 뭐냐? 생활의 중심이 되는 장소죠. 실질지. 생활의 근거, 중심이 되는 곳은 여러 곳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주소가 여러 곳일 수 있다고 해서 복수지휘를 채택하고 있죠. 1번,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X고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70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옵니까? 법인이 나오네요. 자, 적중예산 문제부터 풀어봅니다. 법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일단 법인이 뭐냐? 1번,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단체 이게 뭐죠? 차단법인 또는 재단 이게 뭐죠? 재단법인이죠. 맞네. 1번, 장기적 대규모 사업의 영속성은 필요에 의하여 필요성이 제기된다. 과거의 연역적 이유죠. 3번,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로 보아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약관은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정관, 규약은 자치법규이고요. 차이점은 약관이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계약의 내용이니까 승낙이 필요하지만 정관은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승낙하지 않아도 구성원으로 당연히 효력이 있다는 입장이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우리 민법은 법인의 대표기관에 대하여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요. 답은 4번입니다. 5번, 법인의 형혜와 이론에 의하면 법인의 배후자입니다. 우자가 아니라 배후자죠. 뒤에 숨어있는 개인은 법적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틀린 것은 4번입니다. 2번, 민법상입니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단법인은 뭐냐면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재단법인이죠. 따라서 재단법인은 그 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원에 관한 내용은 사원에 관한 부분은 정관의 기재사항이 아닌 거죠. 2번,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것입니다. 3번 문제죠. 다음 중 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2번 질문을 해본 것처럼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사원총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4번 문제 다음 중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자, 딱 나오죠. 4번이죠. 왜요? 재단법인에는 뭐가 존재할 수 없습니까? 사원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까? 5번 문제죠.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권 없는 이사는 대표기관이 아님으로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목적 범인의 다시 말하면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3번부터 봅니다. 4번,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피해자는 법인과 그 가해자의 대표기관에게 부증전 연대체므로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첨부할 수가 있으므로 4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5번, 물론 불법행위니까 만약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부만큼 감악해야겠죠.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보죠. 왜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될까요? 법인의 행위인 거죠. 다시 말하면 대표기관이 징과 관련된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는 법인 자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기속되는 것이지 법인이 사장이고 대표기관이 직원이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3번,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이미 X죠. 대표기관을 선의 감독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는 지문도 뭐죠? X가 되는 것. 2번이 답이죠. 자, 읽어보면 2번. 법인의 목적, 법이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요. 그러면 법인 자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지냐? 그러한 짓을 한 사람들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 사항의 의견에 찬성하거나 그 의견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대상 책임을 준다. 맞는 질문이고요. 꼬린 곳은 2번이 됩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반복적인 문제인데 2번을 보시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했어요. 그러면 법인도 책임지고 대표기관도 책임이 져야죠. 대표기관과 법인의 책임은 부진경 연대 채무죠. 따라서 대표자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먼저 2번입니다. 남의 질문도 보시면 될 것 같고 7번입니다.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5번 보시면 정관의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어도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X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해임 사유가 나열되어 있더라도 기타 중대한 의무 위반 사항이 있다면 법인의 이사를 당연히 해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은 X고 5번이 답이 되는 것 8번입니다.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이사의 사임 행위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사가 법인에게 나 사임하겠다라고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면 사임의 효력이 있는 거고요.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사임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유는 뭐라고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기 때문에 3번 정관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와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질문은 X고 이유는 사임 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법인의 감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1번 감사는 필수 기간이 아니라 임의 기간입니다.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불 수 있습니다. 3번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지게 되고요. 4번 감사가 여러 명이 다라도 단독 업무를 수행하겠죠. 5번 감사는 뭐 하냐면 이사에 관한 직무를 감사하고 또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라고 문제가 있다면 그 사실을 주무관청이나 사원청에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맞는 거죠. 답은 2번이에요. 왜냐하면 감사는 법인의 해산으로 퇴임한다. X죠. 우리가 법인은 이사가 있고 사원 송혜가 있고 그다음에 강의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법인이 해산을 했어요. 해산을 하게 되면 이제는 이 법인은 뭐가 되냐면 청산법인이 되고요. 청산법인은 이제 이사가 뭐로 바뀌니까 청산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청산인은 이사갑니다. 그다음에 사원총회는 그대로 사원총회예요. 감사도 뭐죠. 그대로 뭐죠.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이 해산했다는 이유로 청산법인이 되면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이사 명칭이 청산인으로 바뀌는 것 외에는 사원총회의 감사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해산했다는 이유로 감사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와 같은 사원총회 주주총회는 의결권이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주식수에 따라서 의결권이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비영리법인 민법상 법인의 의결권은 평등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가 있거든요. 2번 민법에 규정된 결의권 평등의 원칙은 정관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입니다.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주식회사의 주식 주권은 양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비영리법인의 사원권은 양도할 수도 없고 상속이 안 됩니다. 상속. 다시 한번 할게요. 주식회사의 주식 주권은 양도할 수도 있고 상속도 되죠. 그렇지만 비영리법인의 사원권은 상속할 수 없습니다.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도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거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11번 강행 규정이 아닌 것은 4번 사단법인의 사원권 양도 상속금지 안 되죠. 그렇지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규정입니다. 따라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의 귀속형태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법인만이 가질 수 있어요.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들의 공동소유고 그 형태가 종인 거죠. 또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들의 공동소유고 그 형태가 합인 거죠. 그런데 법인은 권리능력이 있어요. 권리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사단법인 법인의 그 재산은 누구 거예요? 법인 자신의 단독소유인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인 것이고 별거 아니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13번이죠. 사단법인의 정간병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5번인데 사단법인의 정관의 의미가 불분명할 때 사단법인의 정질상 사원층 결의 방식으로 정관을 해석할 수 있으며 그 해석은 다른 사원에게도 구성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X입니다. 밑에 판례가 나오는데 명확하진 않은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빨강색 빨강 빨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원층의 결의를 통해서 이제부터 우리 이거를 빨강이 아니라 노랑이다라고 해석할 거다라고 결의를 했어요. 우리 판례는 무슨 말하냐면 이렇게 사전적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관이 변경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5번이 나와 있는 이런 정관의 해석은 해석이 아니라 실질 정관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사원청의 아니 사원청의 결의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따라서 허가가 없는 한 이거는 뭐죠? 무효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을 뭐하지 않습니까?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답은 5번입니다. 결과 이제는 시험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재단법인의 정관병기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우리 판례는 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허가가 아니라 인가로 이해합니다. 인가 따라서 법적 욕구를 갖췄다면 주무관청은 재량 없이 해줘야 되는 거죠. 거부할 수 있는 곳은 허가인데 이건 허가가 아니라 인가로 이해하거든요.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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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정관병경에 대한 주무관청 허가의 법적 성질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러 보는 것이 판례다.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허가인데 우리 판례는 이것을 인가로 보기 때문에 답은 먼저 3번입니다. 15번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행위에는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데 이에 관한 판례 태도로 옳지 않은 거죠. 자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지사항이죠. 그러면 자산이 변경되면 정관이 변경되고요. 정관을 변경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허가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이죠. 그러니까 기본재산인 재산 예를 들어 슬리퍼다 옷가지 이런 것까지 허가받을 필요는 없죠. 기본재산의 처분치득은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한 매각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에요. 16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기역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도끝입니다. X 요식행위는 요식행위는 맞죠. 2번 4단 법인의 정관에 대해 사원청의 결의로 그 규범적 의미 내용을 확정을 했다면 주무관청 허가가 없는 한 무효이기 때문에 관청이 허가가 없는 한 무효이기 때문에 그 결의는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한 효력이 있다.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재단법인 설립자 부동산을 출연하고 부부와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으나 그 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등기되기 전에 설립자가 이를 제3제 처분하고 이전 등기 해줬다면 법인은 제3제 그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민법 181조인가요? 186조네요. 186조와 47조와 48조가 충관되고 있는데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재단법인은 일단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디귿번은 맞는 질문이죠. 리울번은 반복 질문이죠. 미음번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 감사 청산이 X매 왜냐하면 감사는 대표기관이 아니죠. 이사 청산인 임시이사 특별 대리인 법인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렇지만 감사 법인의 대표기관 아니고요. 상원총에도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미음번은 뭐죠? X가 되고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ㄱ, ㄴ, ㄴ, ㄴ이 되는 것 17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법인이 권리능력을 취득하려면 설립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인이 권리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은 언제냐? 해산거리를 했다 그래서 법인이 권리능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청산법인이었다가 청산 종결 등기가 됐다 그래서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언제 법인이 권리능력이 소멸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실질적으로 법인의 모든 사무가 종결됐을 때 비로소 권리능력이 소멸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4번 법인에 대한 청선 종결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아니죠. 청산 종결 등기가 됐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권리능력이 소멸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 법인은 소멸한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것. 18번입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공통 해산 사유가 아닌 것은 1번이죠. 사원총의 결의. 왜요? 재단법인은 사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19번입니다.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주무관층의 허가를 얻어서 정간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정간변경을 함으로써 법인을 존속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정간을 변경하여 법인을 존속시킬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요. 답은 1번이 되는 것. 20번입니다. 갑법인은 A 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갑법인이 해산을 하여 청산단계에 들어갔다. 그런데 청산인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비에게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준 후 갑법인은 청산종결 등기를 하였다. 한편 갑법인은 정간에 의하면 법인 해산시 잔여 재산은 이사의 결에 따라 유사 목적을 다른 단체에 기부한다고 규정돼 있다.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대표권 제한이죠. 따라서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제삼 제삼제에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권 제한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리 입장입니다. 디귿번 청산인이 자녀 재산을 비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특단의 사증이 없는라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따라서 ㄱ, ㄷ 맞죠. 답은 1번이고 1번 만약 갑법인의 청산인이 동시에 A법인의 이사인 경우 갑이 A계의 그 증여한 재산을 이전한 행위는 쌍방대리 금지원칙에 반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쌍방대리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흔번 만약 갑법인이 파산손고를 받아 갑법인의 파산 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자녀 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갑법인을 소멸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청산사무가 종료가 돼야 법인이 소멸하는 거죠. 따라서 자녀 재산이 있다면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갑법인은 자녀 재산이 있더라도 소멸한다는 지문은 X입니다. 법인이 소멸하는 시점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시점은 실질적으로 청산사무를 종료한 때죠. 21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소유 형태는 총유입니다. 총유는 지분이 없어요. 따라서 교유를 관두면 땡이에요. 개인적으로 관두든 집단으로 관두든 그 교회 재산은 남아있는 교윤들의 총유인 거죠. 따라서 그 교회 재산을 신도들이 나눠가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한번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두 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주로 구속되어 교회의 분열을 허용된다. 탈퇴하면 집단적으로 탈퇴하든 개인적으로 탈퇴하든 그 교회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관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의 원칙이었습니다. 22번이죠.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입니다. 5번을 보시면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외관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것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택조합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점.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기정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주택조합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1종의 대표권 남은 으로 폭가되는 거죠. 23번. 다음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유효한 행위가 되는 것은 2. 3번이죠.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린의 권한을 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4번 비법인 재단 소형태 인데 우리 판례는 비법인 재단 재단의 단독 소유를 의하는 것이 우리 학생의 테레미 답은 뭐죠? 4번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최근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